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 석당미술관 제1, 2위 전시실에서 집, 기억과 기념 사이를 주제로 한 기획전이 다음 달 18일까지 열립니다. 이번 전시회에는 집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집과 건물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담겨 있습니다. 특히 각자 다른 분야에 작업을 하는 송성진, 여상희 등 작가 5명의 합동 전시회로 각기 다른 작가의 개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